앞에 그 첫 번째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받는 대상이 어떤 누군지 좀 궁금해요.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지난해 8월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청년지원특별대책인데요. 그 후속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년월세지원사업이에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좀 잘 들어보시고요. 해당한다 싶으면 꼭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결혼을 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미혼이나 기혼 모두 신청 가능하고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세가 60만 원 넘는데 요즘에 꽤 많잖아요. 그래서 60만 원을 좀 초과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을 했을 때 이 월세가 70만 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청년이 얼마나 버는지도 중요한데요. 본인이나 가족들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좀 어렵죠. 간단히 말해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6,887원을 벌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보다 덜 벌어야지만 지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총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에게서 독립을 하지 않았으면요. 본인 말고도 부모나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가족들의 총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독립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독립의 기준은 30대 그러니까 30살이 넘었으면 무조건 독립했다고 보고요. 아니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결혼했거나 미혼이라도 본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에 하나만 여기에 충족이 돼도요. 독립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립을 했다. 네. 그런데 이 독립의 기준 때문에 조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30대 이상이면 무조건 독립의 기준에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부모 소득이나 재산은 보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30대들은. 그러면 본인 소득이 적어도 부모 도움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이른바 금수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최저시급을 받고 일을 하면 이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빠가 대기업 사장이야. 그런데 아직은 이 아들은 31세인데 취업을 못했어. 그래서 아버지 카드로 그냥 생활비를 다 써. 아버지가 돈 다 내줘. 그런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한시 지원인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답을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신청 기간이 올해 8월부터거든요. 내년 8월까지. 아직 조금 기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돼서 세금이 누수가 된다면 꼭 방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자신이 지원이 되는지 여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나 앱으로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맞아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 안에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꼭 알아보시고 해보겠습니다.